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조깅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? 인간의 신체는 60%가 물이라서 그중에 12%만 잃어도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지금 11%나 다 쓴 것 같아요. 아 목말라. 선물이라도 먹을 판인데? 어! 저기 있다! KT 고객이십니까? 당신의 갈증을 해소할 한정판 밤캐 스퀘어 워터 블러저들을 오직 KT 멤버십 마들렌에서.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정수량 특가 오픈. 오직 KT 멤버십에서만.